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사진 먼저 한 장 보시죠. 이번에 사고가 났던 벤치 전기차 사고 이후의 모습입니다. 이랬던 전기차가 이렇게 사고가 나면서 바뀌었습니다. 전혀 연관성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뼈대만 정말 쇠로 된 뼈대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탄 그렇게 흉물스러운 그런 상황이죠. 이렇게 멋진 차가 사고가 나면서 화재가 나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이 사고가 난 차량이 벤츠 EQ E350 플러스 차량인데요. 350 차량인데 차값이 1억 원이 넘는 그런 고가차 이미 알려져 있죠. 이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을 아마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아서 이 차가 현재 우리나라에 얼마나 돌아다니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2022년 8월부터 판매가 시작돼서 그 당시에 하반기에만 1,000대가 넘게 팔렸고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죠. 그리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1,000대가 또 넘게 팔렸고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는 140대 정도. 확실히 수요가 좀 줄어들면서 정기차 수요가 줄어들면서 판매량이 급감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 대략 한 2,000, 한 300대 정도 EQ E350 플러스 차량이 팔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중에 이번에 한 대가 화재가 나서 사고가 났던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. 이 전기차에, 벤츠 전기차에 탑재됐던 배터리, 앞서 김경훈 기자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파라시스 사거죠. 파라시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. 2009년도에 설비됐고 매출이 작년 기준으로 우리 돈 3조 좀 넘고요. 출하량이 올해 상반 기준으로 2.6기가와트씩 세계 8위권이니까 어쨌든 우리가 흔히 중국 배터리 업체들 얘기하면 나오는 CATL이라든가 배터리도 만들고 전기세도 만드는 BYD 이런 회사들에 비해서는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. 그리고 이 파라시스 같은 경우는 2021년에 독일의 유력 경제지가 문제가 있다. 배터리가 정말 재앙적인 수준이다.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심지어 리콜도 있었던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. 그렇다면 왜 세계에서 가장 차를 잘 만드는, 내연기관 차를 잘 만드는 독일 업체들이 이 벤츠가 중국산 배터리를 썼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 이유는 지배구조가 중국산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는 지배구조입니다. 보시면 벤츠는 여러분들께서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최대 주주가 중국 베이징 차입니다. 10% 정도 지분을 갖고 있고요. 2대 주주가 중국의 투자회사인 TPIL이라는 회사인데 이 TPIL이라는 투자회사의 최대 주주가 중국의 지리차, 그러니까 볼보를 인수했던 지리차의 리슈프 회장입니다. 그러니까 1, 2위가 다 중국 쪽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. 그러면서 벤츠도 이 파라시스의 지분을 3% 보유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벤츠가 중국산 배터리를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구조, 지배구조상으로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실제로 중국산 배터리를 얼마나, 독일 회사들이 얼마나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이 그림이 아닌데요. 됐습니다.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두 번째 이유는 독일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에 대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. 뭐냐 하면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,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의 완성차 업체들이 준비가 좀 미흡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는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결국 중국이나 중국차 업체들과 제휴를 하거나 기술 제휴를 하거나 심지어 기술을 사오기까지 하고 또 중국 현재 BMW라든가 폭스방이라든가 이런 독일 업체들 같은 경우 대부분 배터리는 우리나라 배터리 아니면 중국산 배터리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BMW, 폭스방이라든가 다 이렇게 자국산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외 배터리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. 그 정도로 독일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,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만 더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2018년 6월 22일 날 호주 앞바다에서 LNG선 배 한 척이 좌초를 했습니다. 이 배는 중국에 그 당시에 가장 LNG선을 많이 수주를 받았던 회사인 후동중하라라는 조선사가 만든 배였는데요. 이게 오래된 배가 아니라 만든 지 2년밖에 안 된 배였습니다. 그런데 만든 지 2년밖에 안 된 이 새 배가 엔진 결함으로 좌초가 돼서 LNG를 운반을 못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.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8년도에 이 후동중하 사건이라는 이후에 중국산 LNG선에 대한 글로벌 선사들의 발주가 대폭 줄었고요. 그 이후로 그 발주 물량들이 국내 조선 3사로 넘어왔다고 합니다. 저도 이번에 제 생각으로 이번 인천의 벤치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건이 결국은 얼마나 확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주시하고 있는 전국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이 봤을 때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안정성 위험에 대한 분명히 인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에 대한 수요가 우리나라 쪽 우리나라 배터리 3, 4쪽으로 좀 더 오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. 이 LNG선 사태를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가 지금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에서 계속 대중국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여러분들이 작용을 해서 우리 전기차 업체들이 지금은 캐짐 때문에 상당히 힘들긴 하지만 뭔가 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어떤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. 물론 중요한 거는 이번 화재 사건에서처럼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얼마나 경쟁력을 확보하느냐 여기에 가장 관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